피사, OECD, 시험 친다고 수업 못 들은 친구 8명 있죠? 그리고 한 명 더, 솔민이 말고 수업 못 들은 친구들 이거 보면서 마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4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기 어디까지 했냐면 얘들 이거 보이니? 지금 쌤이 화살표가 커서 움직인 건데 관계사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합관계사를 이제 할 건데 이거를 1페이지, 봐봐, 쌤이 적어줄게. 이게 1페이지라면 이건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사는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 프린트 한번 잠시 살펴볼까? 프린트에서 우리가 1페이지는 한번 읽어봐라 했고 2페이지는 같이 했죠. 자, 3페이지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됐이 필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쌤이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안 됩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관계사, 됐. 필수로 사용되는 게 언제? 사람이랑 사물, 두 개가 같이 짬뽕돼서 나올 때 a man and his dog, 이거 같이 합체될 때 이제 됐, 이렇게 사용을 하죠. whona, which로 안 받는다 했습니다. 자, 선행사가 의문 대명사일 때 어? who, 봐봐. who, who, has. 이상하죠? 자, 이런 거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됐으로 이렇게 의문사일 때 이렇게 됐으로 바꿔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3페이지입니다. 프린트 3페이지. 관계대명사, 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중학교 때 혹시나 실수로 외운 친구들이 좀 있죠. all, every, some, any, known, the, only, the, same, the, very, 최상급, 뭐, 그, 뭐, 그, 뭐, 그니까 the biggest,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수, the first, the second,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선행사에 뭐 쓰는 anything, anybody, 뭐 이런 식으로 thing, body로 끝날 때 관계대명사, 됐을 쓴다. 이렇게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됐을 많이 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관계대명사 됐을 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the only. 이렇게. 자,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 girl and her cat 두 개가 섞였네. 짬뽕이 됐네. 그럼 뭐가 나온다? 그렇죠? 됐을 쓴다. 어, 후, 음운사, 반복되기. 어, 음운사, 음운사, 힘드니까 여기에 뭘 쓴다? 후. 응? 후. 아니죠. 뭘 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합관계사를 본격적으로 필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까 봤지만 음, 자, 두 번째 페이지 딱 보시고요. 이제 쌤이랑 같이 프린트, 아, 필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복합, 관계사예요. 관계사. 자, 복합관계사도 역시나 관계사, 관계대명사 요런 애들하고 똑같이 복합관계사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 봐봐. 여기에는 이 왼쪽에 봐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복합관계사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앞에 뭐가 붙었다? 복합이란 애가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복합. 관계혁명사가 있지만, 복합관계혁명사도 있지만 그거는 크게, 뭐, who's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대명사.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한번 불러봐. 어떤 애가 있니? who 있죠? whom 있죠? 또 뭐 있을까? whom 있고, which 있죠? 그 다음에 뭐, what? 이런 애도 있을 거예요. 뭐, who's 있을 거고. 자, 근데 복합이란 애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anyone 하고, who. 어느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anyone, who. 이거를 합체시키면요. 어떻게 된다? whoever가 돼요. 이게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잡아먹은 관계대명사, who. 이런 애들을 복합을 써가지고 누구든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요런 친구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ever를 붙이면 whoever 되겠죠? 그 다음에 뭐? whichever whichever 어, which ever 아니고 다시 여기 지우고 whomever 되겠죠? whomever whichever 가능하겠죠? whatever 되겠죠? 많이 쓰진 않지만 who's ever 요런 식으로 다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봐봐 요렇게 사용한 이 복합관계 대명사 이 친구들은요. 바로 앞에 선행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anyone, who를 합체시켰잖아. 앞에 있는 선행사잖아. 얘가 선행사를 합체시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선행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뜻이 뜻을 가지냐? 자,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whoever 누구든지 whom ever 누구든지 이거 똑같아요. 격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겁니다. who's ever도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해서 등지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 역할은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자, 역할은요. 1번 명사절 기능이 가능해요. 명사절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whoever나 whoever로 아, whoever로 이끄는 이 친구가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써 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시 나중에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부사절 가능합니다. 부사절 가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과 문장을 요렇게 컷마 찍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복합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필기는 끝나요. 요렇게 필기 요렇게 하나 필기 해주시고 자, 프린트는 우리가 예시를 좀 봐야 되는데요. 형용사절도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 세 번째 형용사절 이거 사실 크게 안 하고 싶은데 형용사절 가능하긴 한데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명사바로 수식하는 whichever, whatever 이거는 프린트를 보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페이지 6페이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가보자. 프린트가 쭉 해서 6페이지로 올라올게요. 6페이지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 한번 봐봐봐 복합관계사에는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osever 지금 이렇게 샘이 쫙 부른 거 복합관계사 중에 뭐죠?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죠.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거는 아직 필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관대 복합관계 대명사 인 친구들이죠. 그럼 아까 전에 필기 잠시 안 했는데요. 얘네 둘이는 봐봐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요? 얘네들은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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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불완전 문장이 온다. 자,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랑 기능이 똑같아.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먹은 것뿐이지 뒤에는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복합관계 대명사 여기 나오죠. 밑줄 한번 꺼볼게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 처럼 ever이 붙은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다? anyone, whore 이렇게 whoever 로 쓸 수가 있다. which,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whatever 이렇게 사용이 돼요. 자, 예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ever comes 이 문장에 뭐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됐죠. 그렇다면 이거는 명사절 이렇게 진짜 동사 여기 있죠. comes 이렇게 by whichever you like 여기서 whichever은 you like 가 이렇게 목적절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do whatever you like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어디 갔니? I don't want to see them whoever they are 주어동사 주어동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도 가능하다? 부사절 기능도 가능하다.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ichever 그 다음 페이지 가면 they choose 이것도 주어동사 절 주어동사 해서 이것도 부사절 역할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조금 다시 한 번 더 what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ever happens I'll do it 해서 주어동사 해서 이것도 역시나 부사절로 문장을 이끌고 있죠. 근데 봐봐 앞에 선행사 다 있니 없니? 없어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필기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필기 이렇게 너무 빡빡하니까 이쪽에 복합관계 부사는 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뺏어적도록 할게요. 복합관계 부사 이쪽으로 조금 더 빼자. 이압 복합관계 부사 왜 노란색이 나오지? 복합관계 부사 형용사에 복합관계 형용사 있긴 한데 뭐 크게 사용이 안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뺄게요. 자, 복합관계 부사도 한번 볼게요. any place 다음에 왜 이라고 같이 합체돼서 나올 경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를 왜 왜 왜 왜 왜 다시 왜 지우자 다시 적을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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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 아는 대로 불러보자. 관계 부사 아는 대로 어떤 애들이 있지? 관계 부사는 자, where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when 그리고 방법을 나타내는 how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은요. any place 뭐 또는 any tim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언제든지 라고 할 때 ever 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다 ever가 붙어요. 그러면 뭐로 변신하겠니? where ever whenever 그 다음에 however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얘네들은요. 선행사가 올까요 안 올까요? 관계 부사인 애들 선행사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 where 앞에 any place 이런 선행사를 포함한 애를 ever이라고 했었잖아요. 복합관계 부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앞에는 선행사가 안 오겠죠. how 저는 원래 원래 the way 이렇게 안 쓴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쓰이니까 얘는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선행사 안 오죠. 얘도 선행사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도 자 그러면 이제 뜻 한 번 아 뜻하기 전에 이 친구도 여기 그 뒤에 어떤 문장이 오나 한 번 볼까?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관계 부사잖아. 그러면 완전 문 장 완전 문장이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뜻 한 번 볼게요. 뜻 글씨가 왜 이렇지?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뜻은 뭐뭐든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얘는 명사 역할은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만 가능하냐면 부사절 기능이 가능해요. 부사절 기능 부사절 기능은 부사절 가능한데 이거는 아까 전에 문장과 말했듯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합관계 부사 필기가 끝이 나요. 내려왔죠. 이거는 프린트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프린트 7페이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에 복합관계 형용사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지만 한 번만 훑고 지나갈게요. 복합관계 형용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They will support whatever decision she made 그녀가 만든 결정 근데 whatever 어떤 결정이든지 그래서 그냥 형용사처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whichever room 이것도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 그럴 때 복합관계 형용사 즉 형용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복합관계 부사 이게 관건이죠. 어떤 애들이 있다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런 애들이 있다. 자 wherever at any place where 그 다음에 whenever at any time when however no matter how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봐봐 wherever you are I'll be with you 문장 두 개가 연결됐잖아. 그지? 그럴 때 무슨 기능이 가능하다? 부사절 기능이 가능하다. 부사절로 가능하다. whenever he goes out he takes his dog with him 이렇게 가능하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however tired you may be 자 여기에도 형용사 however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however를 사용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 no matter how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을 해요. 문장을 해서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however tired you may be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뭐 부사로 그러나 라는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버스의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자 뒤에 거는 한번 그냥 살펴봐라고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린트로 전부 다 봤는데 시험 포인트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포인트는 따단 교재 보면사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집 한번 펴봅시다. 이거는 필기가 다 됐으니까 너희가 영상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독해편 오케이 보자 첫 번째 페이지 봐야겠네요. 91페이지 관계사 여기 유닛 원 아 유닛 원이야 유닛 에잇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역할 과 종류 수업했던 부분만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 기말고사 때도 수업 때 어떤 내용 할지 잘 쫑긋해서 들어보세요. 관계 대명사 대표적인 친구들 이런 애들이 있다. 선행사 사람인 경우 이렇게 있다. 자 사람 동물 함께 섞였을 때는 됐을 사용한다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후 whom whose 아 후 whom which 자 후즈 소유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계사를 대신해서 관계 대명사를 대시 다 포괄할 수 있다. 다 쓸 수 있다.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된만 사용되는 경우가 요렇게 나오고는 있죠. 이거 아까 전에 프린트 3페이지에 이거 나와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예시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번 기말고사 때 포인트는요. 뭘 낼 것 같니? 관계 대명사 중에 낼 거예요. 낼 거예요. 뭐 낼까? 이거 내겠죠? 됐하고 왓 비교하기 자 한번 더 언급해보자. 됐 앞에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됐 앞에 선행사 있죠? 관계대명사 됐입니다. 접속사 말고 자 왓 앞에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어요.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어떤 문장이다? 관계사의 경우에는 불문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 다음에 왓 뒤에는 어떤 문장 불문 이렇게 이 두 개 구분하는 거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 대명사 왓 왓은 선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시 한번 볼게요. What the company offers is free advice and free membership 봐봐 이렇게 생겼죠. 컴퍼니가 제공하는 것 이 문장의 주어로 활용이 됐고요. 왓 앞에 선행사 없죠? offer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여기는 동사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됐어요. 자 What you wanna do 이것도 마찬가지로 왓 앞에 선행사 없고요. 두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보호로 활용이 된 거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업 숙제 너희도 없을 때 진도 엄청 많이 나갔지?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후다닥 찍고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의 생략 보도록 할게요. 생략 이거는 프린트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찍고 넘어갈 건데요. 목적계 관계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예시 3번 하나만 볼게요.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That was 이런 식으로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On Halloween I saw a dog wearing a cute costume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관계 부사입니다. 자 관계 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안전 문장 보통은 선행사가 오는데 선행사가 오는데 선행사가 안 올 때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일반적으로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이런 경우에 선행사가 종종 어떻게 되기도 한다? 관계 부사나 선행사가 종종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기도 한다. 자 그리고요 관계 부사 대신 That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그냥 참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기 해당하는 예시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업 숙제 요거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유 끝났다 벌써 자 관계 대명사에 관계사의 계속적 영법 있는데 그 시험에 내가 까낼까? 안됩니다. 그렇다고 X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사는 선행사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 영법을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면 돼요. 관계 대명사 대신 계속적 영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런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쌤 안낼거라서 그리고 독해할 때 원서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계속적 영법으로 쓰인 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다. 요런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단 예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My computer was broken by Steve who dropped it down the stairs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되죠. 후가 누구니? 그냥 스티브잖아. 부순 애가 누구야? 스티브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영법의 관계 대명사 위치가 간혹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외국인 미국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이렇게도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written language is formal 자 요거를 통째로 받는 거죠. 이렇게 written language가 포멀하다는 것은요 makes reading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읽기를 자 요렇게 문장 전체를 요렇게 받기도 하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아 복합관계사가 있죠. 자 복합관계사에는 아까 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여기서 who whoever whichever whatever 얘네들 전부 다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whenever wherever however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복합관계 부사 그렇다면 복합관계 대명사는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합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삼켰잖아요. 요렇게 anyone 요리를 들어서 anyplace where 또는 anyone who 이거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옵니까? 불완전 문장 부사는 관계 부사는 복합관계 부사는 얘는 완전 문장 복합관계 부사나 뭐 복합관계 대명사 말이 어렵지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예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업 숙제 요렇게 하면서